일본은 차를 살 때 딜러에게 돈을 내면 본인이 지정한 번호로 자동차 번호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번호판으로 한다라든지 생일을 번호판으로 한다. 많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동차 번호판에 집착하는 유 라는 내용인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있다고 거기에 집착할 거나 신경 쓰게 뭐 있어?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느낍니까? 일본에는 차동차, 차량 번호판에 정말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로 속칭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 수준,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인격, 성향까지 이 자동차 번호판에 있잖아요. 다 있어 일본은. 그럼 그래도 맞아.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는 사람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일본 정보 채널 운영하면서 약을 판다고 싶었는데 오늘은 도가 넘었다. 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본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많은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한민국의 자동차 번호판이죠. 그냥 뭐 평범하죠.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죠. 특히 최근에 자동차 번호판은 이거 있잖아요. 2019년이네요. 환경. 디지털 뭔가 좀 홀로그램 들어가가지고 코리아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색깔이 생긴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동차 번호판으로 하나 이슈가 있잖아요. 뭡니까? 뉴스 쓰네요. 법인 소유 차량 사적 사용 방지에 이거 연두색 번호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법인 사업하는 분들이 차를 뽀르쉐, 빼라리 이런 거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거 딱 누가 보더라도 저건 개인 사용과 법인 차 알 수 있게 이런 색깔을 딱 연두색으로 된 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걸로 요즘 논의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번호판은 구별한다는 인식이잖아요. 당장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인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의미와 역사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거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이거 뭐 나오는 거예요. 박간혜 오고상이 기억하는 자동차 번호판이 이겁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일본이 왔거든요. 뭐 군대 때문에 중간에 한국 가긴 했지만 그래도 박간혜 오고상이 생각하는 자동차는 이거였어요. 지역, 그 다음에 숫자, 가나다라, 그 다음에 번호 있잖아요. 이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끔 한국 들어갈 때마다 이제 지역이 사라졌네. 맞아. 라고 느끼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의 일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죠. 저는 한국 갔을 때 번호판에 지역이 없구나 한국은 신기하네 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구나. 그렇죠. 추미커가 이렇게 느낀 것도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까지도 차량 번호판에 그렇죠. 지역 이름이 그대로 박혀있습니다. 예. 일본의 자동차 번호판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이러면 이제 이게 일본의 일반 가정용 자동차예요. 이거는. 여기서도 많은 정보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이게 앞에는 지역명 신아가와 도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분류번호입니다. 자동차의 이제 그 있잖아요. 종류. 이 차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가졌느냐. 화물차인지 일반 소형차인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류번호. 그 다음에 자동차의 용도.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일반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정번호거든요. 이래서 나와있는데 일단 제일 첫번째 지역 얘기부터 갑시다. 신아가와 품천이라고 나와있잖아요. 한자리 보면은. 이걸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 첫번째. 부자다. 서민과는 다르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지난 2003년도 뉴스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본인 자동차에 붙이고 싶은 넘버의 지명 있잖아요. 그게 1등이 신아가와다. 그 다음에 최근 뉴스. 한국어로 번역. 2012년 12월 뉴스네요. 도쿄도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다. 가장 동경하는. 가장 부러워하는 넘버 플레이트. 1위는 신아가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에게 물었다. 동경하는 넘버 플레이트. 1위는 신아가와. 와우. 일단 도쿄. 그리고 도쿄 중에서도 좋은 동네. 좋은 동네. 이거 과거에도 잡지도 있거든요. 참고로. 2019년이네요. 넘버 플레이트 지역. 최신 랭킹 2019. 천상계. 요코하마. 신아가와. 고베. 넘버 플레이트의 3대1조. 이게 나오는거에요. 일본에. 참고로 저는 요코하마 남바 너무 부러워 부러워 했었어요. 일단 고베는 부촌이란 이미지. 요코하마 또한 지방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관광지. 이 신아가와 품천은 압도적입니다. 왜 압도적인가 라고 했을 때. 구글 맵 도쿄의 지도입니다. 도쿄 요거 딱 지도를 했을 때. 일본의 부촌이 미나토구. 도 이 신아가와 넘버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한국사람은 이거 뭐. 도쿄타워.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신아가와 넘버.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지역 어디. 로뽕기 힐즈부터 이래가지고. 큰 지역 있잖아요. 거기 또한 이 신아가와입니다. 그러니까 도쿄 내에서도 여러가지 지역 넘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촌 넘버가 뭐다. 그렇다. 바로 이 신아가와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신아가와 넘버 달면은. 차가 경차건 수입차건 부자에요. 벤츠의 지바겐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도 몇억대 비싼 차잖아요. 여기 이 차를 몬다 하더라도. 같은 차를 비싼 차를 몬다 하더라도. 신아가와 넘버를 달고 이 차를 몰면은. 도쿄도 중심에 비싼 집에 살면서. 그 주차비 비싼 도쿄에서. 이것까지 몬해. 메알부자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거에요. 인식이 있어요. 물론 신아가에 넘버를 달하는 지역에서도. 좀 땅값이 싼 데인데. 그래도 지방보다 비쌉니다. 반대말로. 이 차는 렉서스입니다. 차량 번호판 지역 이름이. 도요타에요. 도요타가 어디냐면은. 나고야에서 오른쪽에 있는 일본의 촌동리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본사가 있는 지역을 도요타라 하거든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뭐 느낄까. 이야. 저 사람은 그냥 자동차가 취미라서. 그냥 고급차를 타는 것 뿐이야. 라는 식의 인식을 줄 뿐이에요. 똑같은 차를 타더라도. 있잖아. 이 지역명에 따라서. 정말 부자하네.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 차 밖에 쓸 데가 없었구나.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살면은. 진짜로. 차 밖에 쓸 데가 없거든요. 집 짓는 것도. 주택 짓는 것도. 도쿄에 비하면 땅값이 싸니까. 돈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 집은 그냥. 그냥 하네. 저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일본에. 지방에 살 때는. 주변에 다. 이거. 아저씨들은. 렉선에서 타고 다녀요. 벤츠라든지. 많이 돌아다닙니다. 다 이해가 되죠. 도쿄에서 보는 벤츠랑. 지방에서 보는 벤츠의 차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 번호판에서. 옆에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일본에 히라가나 적혀있는 거. 이걸로도 크게 많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죠. 일본에서 렌터카가. 이 일본어로 와. 그 다음에 레. 이 두 가지가 렌터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운전할 때. 일본의 운전자들이. 이 와랑 레는 많이 피합니다. 높은 확률로.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약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차량이. 똑같이 렌터카인데. 여러분 보세요. 한쪽은 번호판이 흰색이고. 한쪽은 번호판이 노란색입니다. 뭐가 다를까.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일본은 번호판이. 가정용 차량이 노란색이면. 이 차는 경차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사들은 번호판에 집착을 한다 했잖아요. 특히 경차 타는 사람들이 집착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차는 노란색 번호판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쪽팔린다 이거야. 일본도 돌아나가 경차면 무시당하는 게 있습니다. 경차가 깜빡히면 잘 안 넣어줘요. 여러분 일본도. 그리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된다는 거. 좀 있는가. 있잖아. 돈이 없어서. 경차밖에 못하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차를 타고 싶지만. 노란색 번호판이 싫어요. 라는 사람들께 많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그거를 해소하는 일본의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방판 도안이 들어간 번호판. 이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한정된 번호판을 교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 자기적 특산물이라든지 있잖아. 아니면 자기 지역의 명소라는 거를. 번호판이 그림으로 넣어 가서 칼라로. 이렇게 해서. 내주게 된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만. 그럼 이거 노란색 버전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일본 지방 동네에서 이 노란색 번호판. 뭡니까? 어딨냐. 이거 경찰을 타는데. 저런 지역 번호를 넣게 되면. 짜잔. 노란색이 흰색으로 바뀌는 마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경차 타는 사람들 중에서 있잖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흰색 번호판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나는 우리 향토. 나는 우리 지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역 한정 번호로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이런 지방 사람들만 처음에 가능했거든요. 너무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일본에서 하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렇죠. 도쿄 올림픽이 있었던 거예요. 도쿄 올림픽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올림픽을 일본 사람들에게 마음에 홍보를 시키고 싶네. 그래가지고 도쿄 올림픽 때 뭐가 생겼냐. 지방 한정인 이런 넘버 플레이트를 전국으로 바꿉니다. 이래가지고 도쿄 올림픽 마크가 들어간 번호판 교부를 시작한 거예요. 경차든 일반차든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차 노란 번호판에서 이제 흰색으로 간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서 경차인데 흰색 번호판을 탄 차들이 정말로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란색 번호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를 해줬다 해야 되나. 번호판이 색깔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차가 일반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660cc 경차는 그대로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경차인데 흰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다들 아... 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경차인 걸 인정해라 라고 느낍니다. 경차 타는데 번호판 바꾸는 분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차랑 안 맞아서 색깔이. 그럴 거면 처음 찰 때 차라리 차 색깔을 다른 걸 하던가.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량 번호판 있잖아요. 여기에 일단 색깔 나왔죠. 렌터카 나왔죠. 지역 나왔죠. 그럼 이것만 끝인 줄 알죠?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색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녹색이라든지 번호 이게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일본에서 어떤 번호가 있냐면은 자 먼저 이걸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한국어로 번역. 예. 빛나는 번호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번호판이 빛나지가 않죠. 일본은 빛나는 번호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원 연결해가지고 이게 LED로 숫자가 빛나요. 지역이나 이게. 이게 불법 튜닝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 자동차 딜러 가도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일본은 허가를 해주냐면은 그렇죠 여러분. 야간이나 보행자가 주변 차량이 확인하기 쉽고 교통사고 방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꺼먼 차는 밤에 돌아 날 때 위험하잖아요. 불이 있다 하더라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 번호판이 있으면 좀 신이성이 좋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기 쉽게 원래 돼 있잖아. 작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상관없이 번호판 보기 쉽게. 그렇죠. 이게 바로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본인의 자동차 넘버를 빛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99.9%는 뭐다? 그렇다. 양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흔히 말하는 양카. 한국에서는 과학 몇 호기. 이런 표현을 쓰죠. 거기에 이게 달립니다. 이런 번호판을 선택하는 분들은 일본어로 말하면 매다치다가리야? 티내고 싶은 사람 있잖아. 두각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또 남았습니다. 일본은 차를 살 때 딜러에게 돈을 내면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정한 번호로 자동차 번호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희망 번호의 대상이라가지고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번호로 자기를 표형할 수 있는 거예요. 칠칠칠칠니까 오므라 파친코 좋아하세요? 그런 느낌도 낼 수 있고. 이거 좀 단이나 보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번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1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넘버원 좋다. 그러니까 1번은 앞에 번호가 4자리인데 안 채워도 돼요. 그러니까 한 자리. 내가 넘버원이다. 이번에 번호판 신청한 사람들 중에 추첨이 들어가요. 그래서 추첨에서 당선되면 1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1등 그런 성격. 그 다음에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야 있잖아요. 야쿠 이런 분들이 1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럭키세븐. 특정한 연상되는 번호 이외에는 일본에서는 기본으로 신청하면 통과가 됩니다. 바깥에는 자동차 번호가 예전부터 5333이거든요. 5333 추미코 본명이 미사입니다. 미사 이래가지고 저희는 5333으로 자동차 번호를 늘 신청을 해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결혼기념일을 번호판으로 한다라든지 생일을 번호판으로 한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하면 안 되겠지만 은행의 비밀번호가 4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잊어버리기 싶은 비밀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동차 번호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비밀번호 설정할 때도 주의사항 있어요. 나옵니다. 차 번호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나와요. 차 번호로 하지 마세요. 일본은 진짜 은행 가면 나와요. 그런 사람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번호 본인이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번호만 보더라도 어떤 걸 좋아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흔히 말하는 본인의 재력. 색깔 바꾸는 걸 인해 가지고 남에게 보이는 시선. 그 다음에 앞에 차 종류. 렌터칸지 뭔지. 그 다음에 번호를 갑자기 색깔을 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아 저 친구는 대충 과학 몇 호기. 그 다음에 번호를 정할 수 있으면 어떤 번호를 좋아해요. 어떤 식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이 번호판에 정말 많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신화가가 부자 동네라고 하면 치안이 안 좋은 지역도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니와라고 해가지고 오사카 번호판이 딱 박히잖아요. 그 다음에 나고야 지역의 주변에 있는 미카와 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딱 박히는 순간에 차는 좀 다른 지역에서 오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이 난포간다든지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킨다든지. 그러시면 일본에서도 번호판에 지역에 대한 지역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 들어갈 때 번호판에 지역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사는 지역 번호가 나오면 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약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상관없는데 가끔 다른 지역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일본에서 높은 확률로 그 지역 경찰에게 타겟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암암리 룰 중에 하나예요. 다른 지역 번호 애들은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어? 우리 지역에 와서 저 친구가 일시정지를 안 하던지 신호위반을 하네? 바로 울려가지고 바로 잡으러 갑니다. 오늘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일본 자동차 번호판 보다가 짜잔! 이거 딱 보니까 뭐 렌터카, 허, 그건 알겠어. 그거 말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없죠, 잘. 반대만 하면 일본은 이 자동차 번호판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자동차의 차종 이외에도 일본 사람들이 이 뒤에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앞에 가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입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이런 자동차 번호판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성향까지 드러나는 게 일본의 이 자동차 번호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여시! 지역명이 박히는 게 제일 좀 큰 거거든요, 사실은. 일본도 지역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호카이도 사는데 호카이도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우민, 호카이도에 있는 번호판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사뽀로 번호판인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도쿄 지역 번호판에 달린 차를 들고 나면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 이사를 왔다든지 전근을 왔다든지 외지인이구나 라는 식의 인식이 일단 박힙니다. 그러면 운전을 조금 이상하게 하면 호카이도 사람 말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운전을 저렇게 난박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던다든지 여러 가지로 뭔가 필터링이 씌워지는 거예요. 경찰 분들도 평소 보는 지역이랑 다르니까 집중해서 보죠. 바로 눈에 띄는 겁니다. 바로 눈에 딱 띄요. 여기 와가지고 지구 동네 아니라고 속도 그렇게 밟아도 돼야? 이러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경험담인데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딱지를 많이 듣겨봤거든요. 흰 딱지, 파란 딱지, 노란 딱지 속도 위반 많이 해봤는데 이 모든 딱지의 공통점은 제가 사는 동네 경찰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다 외지에 나가가지고 제가 속도 위반으로 끊기고 외지에서 주차위반 끊기고 외지에서 일시정지 끊기고 다 외지에서 저는 다 끊겼어요. 단 한 건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경찰에게 저는 위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일본에 있으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본의 번호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달을 수 있어요. 숫자로. 일본어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로시쿠가 있잖아요. 4649라고 요로시쿠라는 번호인데 그걸 달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로시쿠 달면 사람이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착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양카요. 4649 기본적으로. 왜? 일본어 요로시쿠라는 말을 할 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지만 이거 있잖아요. 좀 치는 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요로시쿠란 말이야. 그래서 4649는 일본어 양카요. 기본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이셨어요. 맞아요. PP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호 숫자 4개로 표현될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뭐 다때마의 혼내 이래가지고 내성적이되어 느끼시는 분이 꽤 있을 건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런 자동차의 번호판 문화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사실은 저런 성향이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재료다 보니까 자동차 색깔, 차종까지 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번호판까지 딱 들어가면은 아 대충 어떤 차다라는 게 고정관념물도 있겠지만은 딱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재밌어요. 여기에서 일본에서 지역 뭐 이게 티가 나니까 없애라가 아니라 일본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지역이 티가 나잖아. 우리가 그 지역에 얽히기 싫으니까 분할을 해달라고 나와요. 아니 우리는 그쪽보다 부동산 땅값도 높고 좀 잘 나가는 동네인데 야 거기에 들어가 있어? 빼. 이래가지고 나온 동네가 도쿄에도 있습니다. 고토 구라이 같죠. 일본에서는 좀 지역별 마운팅하는 것도 번호판이 좀 많이 나와요.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찾아랑 Exact.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